잘한다 난이도가 꽤 있네 뭐야 티놀이 어 지금 야 지금 어택 가능한 부분이야 어 뭐니 뭐야 어떻게 어 어 어 어 이렇게 해야 돼 게임? 됐다 이기긴 이기겠다 시간만 끌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아 또 나왔어 미친 아아 개극혐 뭐야 어 야야야야야 체력따라도 안 움직이지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니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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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냥 어떻게 그냥 그냥 어떻게 차라리 나 그냥 어떻게 차라리 나 어 피 없어 피 없어 조금만 더 조금만 아 아 다 깼는데 아 까비 아 까비 아 일부러 치돌이 안 날리는거야 공격패턴이 까다로웠어 공격패턴이 까다로웠어 아 자 1회차 때는 잘했는데 되게 굴욕적이네 게임이 무조건 나는 공격력 상승 간다 1회차 땐 이런 데서 안 죽었어 자짐 또 그 사이에 또 내가 또 늙었나봐 얘들아 그 짧은 짧은 반년 동안 내가 또 늙었나봐 아 진짜 이게 방송은 데이터로 기록이 남으니까 반년이 지나면은 못 깨면 딱 느껴져 어 내가 늙었다는걸 흠흠 모오오 오사에라 렌서 아 이정도 피 달았으면 진짜 아까 깰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지금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으면 됐는데 어우야 이거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점수는 뭐 죽었기 때문에 망했죠 갑시다 이렇게 찜교육 좀 보여 줄게 찜교육 좀 보여줄게 참교육 좀 보여 줄게 참교육 좀 보여 줄게 참교육 사스케로 때리자 난 사스케 하고 싶어 아 사스케 서포트 둘러버렸네 실수로 아 이젠 진짜 사스케로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나루투 오이 한번만 쓰고 바꾸자 나루투 오이 겁나 세니까 어 마다라 성님이고 어 티모이 가자 야 그래 그래 티모이를 가는거야 차라리 티모이 가면 데미지 내가 봤을 때 한줄 반달아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들어가요 아 이거 한번 딱 들어가면 레전드인데 그러나 상대가 바꿔치기 무한샷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데미지 다는거 봐 이제 한줄 이상 나니까 어 왜 저거밖에 안나면 그렇죠 어 그렇죠 저거밖에 안나면 안되지 어 마무리 헬리샷 타버려라 어 깔끔치야 사스케가 뛰어나네 뭐야 아 지폭천성 이건 스사노 가동시켜줘야될거 같은데 사스케가 아 아 목둔까지 아 이제는 못 부순다 이제는 칼로 못갈라 목둔이 있어가지고 갈라지는게 아니야 펑쿨로 같이와서 지구야 미안해 가자 가자 스사노 구미 이수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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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테라스 이수옥 아마테라스 나서놈 도든 수든 풍든 도든 수든 풍든 하든 용든 이땅에 있는 모든 인술이 함께한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가 그 빅 Barcelona 뭐 하는 음 네 이수 agents classify goog 그 게 캡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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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닛인줄 given 드디어 이제 마다라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는 느낌이다 왜 또 왜 좀 뒤져 저 새끼야 좀 아 강하네 전혀 멘트가 여유롭진 않아 어 어 어 어 미친 미쳤네 핀물 나올 것 같네 눈에서 달의 눈의 계획을 가동하네 무견뜩이 지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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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동된가? 무슨 말이야? 시아게 신 주카이 공단 사람 날라갔어 이제 저거 봐도 되는건가? 이용한거 아니야? 아직도? 뭐 뭐 사스케 스사 노오 니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그러니깐 사쿠라는 안나겠네 아 잊고 있었네 있었는지 몰랐네 아 잊고 있었네 아 잊고 있었네 아 잊고 있었네 아 잊고 있었네 채우지 아 잊고 있었네 자, 랩을 부고 네, 마디라 랩! 심장 심장격파샷 거의 비어랑거리 쓰레기 투성이야 나야 이러는거 아냐? 헐 개반전 개조정샷 마다라가 이렇게 퍼무하게 해준다 와 몸이 터지는건지 부푸는건지 통수로 흥안자 통수로 망한다네요 헐 결국 결국 이 땅에 살아나서 제물이 됐습니다 마다라 그는 갔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그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결국 여러분은 어머니가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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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눈에 딱 심미 저거 뭐야 달고 있네 누나의 개수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폭신 카구야 전편으로 가겠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오늘 아이템 많이 썼어 초콜릿도 쓰고 뭐 스티커도 쓰고 많이 썼으니까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추천 좀 많이 눌러줘 추천이 무슨 106명밖에 없어 업이 업버튼은 바뀌었으니까 그거 한 번씩 눌러줘 지금 뭐 170명 있는데 바로 알아보는 거야? 아니요 인도라と 아슈라가 아슈라가 세 번째? 세 번째 자식이네. 세 번째 자식이네. 세 번째 자식이네. 세 번째 자식이네. 그 자식이네. 그 자식이네. 효자네. 아 그러네. 효자는 효자네요. 정말 효자네. 인생을 바쳤네 어머니에게. 세 번째 자식이네.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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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이네. 뭐야 왜 울어 PC 기준이니까 당연히 잡지 생방이야 추천 눌러 엄둘러 아들같아서 그러는거야 그러면은 지금 아들 죽이러 죽이는거야 이제 어우 미친 진짜네 성격 조울증이네 아 나루토 사스케이지 차크라 얼마 없겠는거에요 이게 근데 하루만에 벌어지는 일 아니냐 하루가 진짜 기네 하루가 진짜 길어 오늘 육도선인은 몇명을 만나는거야 오비토 마다라 얘도 육도선인 쪽 아니야? 그 이상 아니야? 4명 만난거야 그러면? 원래 육도선인 할아버지까지 합치면 자 장난없이 갑니다 진짜 뒤져요 진짜 뒤져요 게임 다시합니다 오우 장난없이 간다 어우 무슨 저걸 바꿔치기하냐 오케이 다행히도 카고야가 움직임이 빠른편은 빠르네 빠르네 애가 어머니가 참 빠르시네 그냥 아무 뜬금없이 오이 한번 따비 타스케로 바꾸구요 아 합동오이 딱이죠? 지금 가 뭡니까 카운터 때리고 있을 때였어요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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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샷 재밌네 약간 좀 오랜만에 살아와가지고 지금 약간 닌자세계에 약간 좀 문화충격이 있겠는데 약간 그런걸 이용한건가 그런걸 이용한건가 아 상대 바꿔치기 개오져요 뭐 거리가 머니까 일단 나선한으로 재미보자 오케이 상대 공격을 안하죠 아싸 게이르 어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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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 온다 이제 온다 좋았어 약간 모레맵에 카우야가 좀 움직임이 더 든나네 뭐야 이거 오케이 아싸 들어가구요 이거한테 마지막 아마 0장 나올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밖에 안나라? 진짜 조금 달라 지더리 들어오는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아 까비 오우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어 딜레이가 길어요 움직임이 오우 먹어 어 끝났다 오우 끝났다 어 오비토? 어 얘 거의 완전 멀쩡했네 간단히 설명해선 진짜 정말 간단히만 설명해라 어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로니님 아이고 펭클로카이 벨붕장에 고마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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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비도 이미 눈이 멀어가고 있어 똑똑 메이가 왔어요 아 미친 드립 개웃기네 메이코패스샷 사류단으로 뭐 하려고 하나 본데 뭘 하려는 거야 도대체 스사누어 쓰려는 건가 아 미친 아 지가 싸우려고 아 아 그냥 맨몸으로 단순해서 좋네 이래놓고 나는 어 교체가 안된다 리더체인지가 안되 얘밖에 못써 아 쓸 수 있네요 쓸 수 있어 이래놓고 나는 카카시 써야지 좋아서 왕카비 다카시 인수에 참 좋은 게 유도고 빨라 사쿠라 한번 갈까 오케 어어 잠깐만 어어 그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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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 그라치 어어 답답해 사쿠라 아 막타를 못 때리네 아 사쿠라